나 몰랐어 어디다 갔잖아? 여기? 여기 좀 좀 잤네 베르렀 소녀 정말 Somg 소고파리 제비가 도움이 되니 더럽게 얘도 한 일주일 넘었어 어른데? 좀 무처러 엄마가 갑자기 활발해졌어 엄마가 어디있을 때가 다 나갔다니까 여기있다 안 넘어져 무슨 물? 엄마가 많이 내새어 엄마가 많이 내새어 엄마가 많이 내새어 엄마가 먼저 어때요? 엄마가ît 엄마가 잘 안 을 엄마가 많이 내새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엄마가 좋아해 엄마가 야 líng이 엄마가 우리가 보고 그러나 어린이 어떻게 해야지. 지갑을 올려야 돼. 물도 못 abster, 지갑을 올려야 돼. 지갑을 같이 아이패드 붙여 놓는 거예요. 잠깐 걔도 묻혀놓더라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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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